필리핀의 패스트푸드점 졸리비 필리핀 최고의 패스트푸드점 졸리비 지금 서로 밀고 있어 주문 받으라고 빗줄을 시켜 고마워 고마워 콜라도 아주 많이 주네 자 졸리비 세트를 사왔는데 일단 1번 이게 뭐야 아 망했네 햄버거 스테이크라 그랬는데 무슨 밥까지 줘 이거 일단은 저거 뭐야 그 다음에 버거 오 오오 뭐야 이거 와 맛있겠다 와 대박 맛있겠다 이거 콜라 감자튀김 형 뭐 일반적인 감자튀김이지 세트가 하나인거 같아서 여기 하나랑 케찹을 아주 비효율적으로 주시네 케찹 이거 콜라 아 이거 아이스티네 콜라가 아니라 씨 콜라로 바꿔달라 그랬더니 이 새끼들이 이거 뭐야 두개다 아이스티 아 씨 콜라로 바꿔달라 그랬더니 아이씨 아우 이거 뭐야 어 망고소스 망고소스인가 지금 햄버거는 맛있어보이는데 이게 문제야 아 와아 야 이거 큰일났다 이거 마지? 뭐야 이거 하하하하 자 이거 스킹은 뭐야 85페소짜리 이거 망했어 맛이 하나도 없어 엄마 잘못 끓인거 뭐 그거 같애 이거 뭐야 망고소스 한번 찍어먹어볼까 하하하하 아우 귀여워 친구하는데 맛없어 하하하하 이거 큰일 났어 맛 하나도 없어 아하 진짜 맛없다 같이 못먹을거 같애 맛 하나도 없어 하하하하 진짜 지금 감자튀김 맛없는게 이상하지 이것도 맛없는거같이 느껴져 하하하하 근데 햄버거는 엄청 맛있을거 같애 근데 안에 들어있는게 얘네가 어 아예 그냥 작정했어 우린 햄버거집이다 그 햄버거집에 새 햄버거 시켜야지 스테이크 시키는게 많아 사진이랑 완전 틀리잖아 이거 롯데리아 이상이야 이거 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